우리 아기는 보니까 왜 이렇게 좀 엄한 데서 약간 좀 이용을 먹는다 그래 이용 받는다 그래야 되니 억울한 일이 좀 많다 항상 인간들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구 잡힌다 그러고 아기가 좀 그래 사람도 잘 믿고 본인은 좀 애정결핍이 있는 편이고 남자 덕이 너무 없어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항상 좀 잘나가던 놈도 나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은 없는데 꼭 고르고 고르다가 꼭 이상한 것한테 꼭 본인이 꽂혀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벌어다가 매겨야 될 형국이야 이해 돼? 그래서 본인은 절대 남자 만나면 살림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살림만 시작했다 하면 이제 처음부터 반찬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밥값이고 뭐고 다 본인이 내야 돼 아기야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 할머니가 보니까 우리 아기가 인물이 못난 것도 아니고 성품이 못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질이 나쁜 건 아닌데 다혈질은 있다 다혈질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예의범절도 있고 남 앞에 나서는 거를 조금 은근히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용조용 하거든 근데 이상하게 사람만 만났다면 변화가 많고 인간만 들어왔다고 하면 본인은 흔들어 놓는 일이 많아 아기 명의 쓰고 누가 뭐 한 거 있어? 사기를 심하게 당해줘 그치 그러니까 아기가 자꾸 이용을 받아 이용을 받고 지금 뭐 다 아기 명의를 가지고 누가 막 돈을 썼는지 어쨌는지 막 그런 일이 있어 아기한테 그래서 아기는 약간 사람들이 아기를 자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아기도 모르게 자기 정보를 자꾸 흘리고 너무 솔직해도 아기가 병이야 너무 속 얘기 많이 하는 것도 문제고 이상하게 그냥 알아달라고 아기는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랬고 저랬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여 도와주고 끌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기인운이 좀 부족하거든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아기도 또 삼재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특히 조심하는데 딱 하나 더 조심해야 되고 올해 아기가 사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기 수가 있어 또요? 어 또요? 진짜 어? 책임지지 않아야 될 일을 자꾸 책임을 지다 보니까 본인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사는 거야 지금 네 그거를 어떻게든 본인이 헤쳐나가려고 책임감은 있으니까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지금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본인이 힘들어 네 돈이 모일 새가 없다 네 그치? 그러니까 본인 연애를 생각할 새가 있겠니 어? 뭐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무슨 기대를 품겠니 어? 기대 품어서 사람 만나봐서 멀쩡한 사람인데도 꼭 나만 만나면 이상하게 연애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대 할머니 말이 어? 어? 너 그 집이 어? 어? 모르겠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조금 음 어? 그치? 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한 지붕에 살지 않아 너희들은 그냥 친가 외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꼭 이상 가족 같아 맞아요 음 다 너 따로 나 따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그 누구 하나도 우리 애기 하나를 건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면 그들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어? 근데 아빠네 쪽이 됐는지 조금 일찍 이렇게 좀 약간 약으로 가셨는지 좀 험하게 가신 분도 조금 보여 어? 어? 근데 그 분이 우리 애기를 좀 따라다닐 수도 있어 어? 어? 근데 그 사람이 갈 때 좀 억울하게 갔대 어? 어? 누군지 본인은 알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좀 메어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애기가 약간 가물이 있다 보니까 그 조상이 갈 곳을 잃고 너를 따라다닌다 어? 그래서 그런 거래 그래서 이게 풀어나가기가 애기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는 맥락은 잡히는데 지금 너무 애기가 풀리는 게 없고 너무 답답하고 금전적으로도 막 메어 막 목이 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치 않아? 맞아요 지금 누구를 도울 근본도 아니야 애기 스스로를 또 바꾸려고 해도 지금 그것도 여유가 없어 여의치가 않아 애기는 진짜 인물값을 못해 그런 말 많이 듣지? 아휴 환장하겠다 어느 일을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금전이 조금 막 그러니까 벌면 나가야 되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스쳐 지나가야 돼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애기가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그럴까요? 애기는 그게 제일 답답해 그리고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할까요? 네 맞아요 기대는 없지만 왜냐면 홀로서 갈래니까 지금 너무 퍽퍽하잖아 아무리 내 금전 가지고 가든 내 마음 헐뜯고 가든 지나간 사람은 다 애기는 그리워 맞아요 이상하게 그리워 사람 살 냄새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애기는 좋아하거든 그래서 외롭다 그래서 외롭다 외롭고 근데 할머니는 자꾸 우리 애기야 우리 애기는 지금 자꾸 긴 떡이 없어 근데 분명히 물어봐봐 그쪽 그렇게 가신 분이 좀 자살로 갔잖아 이제 목매달아 갔는지 약을 먹었는지 갔어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달리해서 갔거든 그분이 분명히 억울하게 갔거든 자기가 이제 되는 일이 없고 필요는 일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인간 때문에 억울해서 갔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매였으니 그거가 잘 풀려야 돼 그래야지 애기가 시집도 간다 응? 그건 근데 애기 스스로가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가 부... 우리 어머니가 부... 누가 해주겠니? 제가 해야겠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애기한테 왜냐면 귀신도 발을 뻗을 곳을 보고 뻗는데 그거를 너 죽여야지 하고 뻗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나처럼 살지 말아라 도우려고 오는 건데 그걸 인간은 모르잖아 그래서 나를 괴롭히려고 왔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거든 그가 우리 애기를 애기가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었든 없었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나를 갖고 딱 지정을 했을 때는 그분이 우리 애기한테 줄 게 있어서 그런 거래 그러니까 그 말은 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애기야 지금은 시기도 그렇고 때도 그렇고 운수도 그렇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애기한테 지금 사실은 불리했어 그치? 근데 그게 1, 2년 세라고 말은 못하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애기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면 가물 얘기도 들어야 되고 너 신기 있다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네가 그래서 안 풀린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처럼 신령님 모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로 조금 맥혀드는 게 팍팍했던 게 또 어린 시절부터 2년 시절부터 이렇게 살아온 그거를 쫙 보면 우리 같은 만신들 같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어? 그러니 애기는 조금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가면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뭔가 바꾸려고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 애기 그러니 좀 여쭤봐야 된다 누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괜찮은지 만나도 되는지 이 사람하고 좀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제가 또 선생님 마음이 약해서 제가 또 지금 눈을 가린 걸까요? 물어봐야 된다 어?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 여쭤보고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만났지만 이게 우리 애기가 마음이 편안해서 여기 선생님을 또 한 번 보고 싶거든 그때 돼가지고는 만약에 세 사람이 생기면 애기가 좀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으면 그러면 좀 여쭤보라 한 번 더 와 그냥 만나지 마 애기 남자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덕이 조금 없어 보는 눈이 너무 없어 그래서 자꾸 다 숱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맞아요 찌질이를 골라 네 맞아요 솔직히 근데 꼭 자존심 세고 목소리 크고 꼭 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나를 막 누르면서 네가 잘못했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자꾸 기가 죽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눈치 봐야 되고 해주면서도 눈치 봐야 되고 자꾸 그렇게 직성이 센 사람들이 내 옆에 붙어 네 그치? 그래서 좀 그걸 좀 바꿔야 돼 이대로 가다가는 솔직히 애기가 다행인 건지 안 다행인 건지 시집을 안 갔니? 네 못 갔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애기가 시집을 차라리 그 전에 한 번 갔으면 솔직히 더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나마 애기가 안 가게 잘했어 어 그리고 애기도 좀 엉뚱한 게 있잖아 맞아요 본인 성질이 좀 엉뚱한 게 있어 그래서 조금 엉뚱한 면이 좀 상대를 나도 모르게 좀 당황시키는 경우가 좀 있고 또 은근히 화를 내야 될 땐 안 내고 화 안 내도 될 때는 퍼락 하고 좀 그게 엉뚱해 그치? 좀 코드가 엉뚱해요 엉뚱해서 좀 그래서 상대하고 조금 싸움도 자주 해야 되거든 원래는 평화주의자야 싸우는 거 싫어하고 싸움도 잘 못해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남자만 만났다면 파르락파르락 둘 다 자꾸 소리를 내야 돼 고추성 그러니까 말했잖아 바꿔야 돼 바꿔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바꿔야 되라고 얘기를 하셔 알겠죠?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요 왜 40년에 이대로 그냥 가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 사람이 생기든 안 생기든 우리 아기가 한 번 더 할머니 찾아와 한번 보자고 그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서 나가시고 아 그리고 아까 신기 말씀하신 거 제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당이 돼야 되는 신기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니 반가웠어 반가웠어? 네 네 있으면 저 왠지 사람 보는 눈이 없긴 하거든요. 없어. 근데 또 심기는 있다는 거는 어떻게... 그건 뭐냐면 가물기라고 해가지고 자꾸 나를 타고 들어오는 거지. 귀신들이 만지듯이 그런 거를 끼라고 하면 끼라고 하는 거지. 심기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 영기가 있는 건 아니야. 그렇군요. 끼가 여러 개가 있지만 심기라고 해서 아까도 했잖아. 심기라고 해서 다 그래서 무당대고 그런 끼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 끼를 조금 눈을 좀 벗겨야 돼. 그러면 그 해결책은 제가 만나러 오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 만난 후에... 얘기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풀어줄 거예요. 네, 들어가요.